너한테 슬준이 너무 높아서 안 돼. 엄마, 엄마, 타이가 읽고 있는데 오빠가 막 부박 같은 거예요. 엄마 밖에 나갔는데? 아, 진짜. 나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는지 급기야 책을 빼앗아버리는데요. 아, 진짜 왜 그러시냐고. 이현아, 너 앞에도 없어. 가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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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울에 가서 이거 거슬리 거슬리 오래. 왜 그러냐고. 왜 오빠 방에 가져나. 집단 오래. 아, 진짜. 대인은 요즘 동생이 방에 들어오는 게 부쩍 거슬립니다. 책 한 권 보겠다는데 오빠는 왜 그리 유난스러운지 정말 오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Red grew up get pretty much, 19.8. dr grew up and le grow up. 에희, 이거. 형 ,이가 지나 사람들은 LGBTQ. 아, facade teve 생각년 8천. 그건 오빠 방이잖아. 오빠는 지금 사춘기라 자기 방에서 누구 jump. 더 푹신하고 더 시원하고 오빠는 바로 앞에가 eorcon kelp blp. 여기 책꽃에다 놓고 봐. 알았지? 저기서 찜통 다 읽을라. 책 읽겠다고 들어오는 동생을 철돈 보안했는데요. 건우가 태희의 방 출입을 막은 건 건우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우가 아끼는 이 표본들. 건우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들인데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건우만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진짜 아끼는 애들이라 따로 숨겨놨죠. 깊숙하게. 이게 남들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직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도. 이 표본들의 어떤 매력이 건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일단 모습이 오시잖아요. 사슴벌레나 장수처럼 다리 짧은 대신에 뿔나 있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다리가 긴 것도 엄청 매력적이에요. 작은 표번들을 구석구석 닦아주는 건우. 이렇게 소중한 걸 행여나 태희가 방에 들어와 건드릴까 걱정이 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태희는 자꾸만 자신을 쫓아내는 오빠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주말이 되자 관람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건우도 엄마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곤충을 설명하는 일은 방학 때는 둘곳 해왔던 일이지만 계약하고 나서는 주말에나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많고 나이도 어려서인지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처럼 집중을 안 하는 어린 관람객들. 그래도 신비 일전. 다시 설명을 시작해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뿜을 달려있는 게 수컷이고 없는 게 안거든요. 저도 알아요. 힘든 가운데 열심히 설명을 했건만 아는 얘기라는 말로 입을 막아버릴 때면 건우도 힘이 빠집니다. 매일 단순하고 같은 설명도 지루한데 집중까지 안 되니 좀처럼 설명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걸 더 많이 설명해주고 싶은 게 건우의 마음인데요. 반복되는 일상이 호기심 많고 탐구적인 건우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우리 여름 설명은 박물관장이기도 한 엄마가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곤충관 설명을 엄마에게 맡긴 건우는 표본관을 찾았습니다. 건우는 거의 매일 표본을 보러 오는데요. 비록 표본이지만 세계의 다양한 곤충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늘 흥미롭습니다. 곤충 박사 건우에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구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요. 요즘 건우는 부쩍 표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